이번엔 제발 되기를 제발 들려... 들려요? 잠시만요 여러분 그 진짜... 진짜... 그 뭐라 해야 되지? 거짓말 치지 말고요 들려요? 그럼 제가 하는 말 맞춰보세요 아, 띄었어 이러면 못 맞추겠죠 진짜 근데 진짜 들렸으면 좋겠... 진짜 들려요? 왜 이렇게 밝아요? 여기 너무 밝다, 잠시만 다 들리네요, 대박 좋아요, 좋아요 드디어... 아니 아까 왜 안 들렸지? 왜 이렇게 밝지 오늘? 잠시만요 이러면 됐을 거예요 이러면 됐다 이거 밝네, 괜찮아요 왜 이렇게 밝은데? 너무 밝네, 그냥 빛이 항상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, 진짜 드디어... 드디어 됐네요 아까 왜 안 됐지, 근데? 아까 진짜 왜 안 됐지? 여기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은정마다 블레이싱 잠시만요, 배터리 확인... 17분이 전혀 괜찮은데 네, 이거 아, 네 네, 사실... 네, 아까 세 번을 하고 정말 이거는 좀... 아니다 해서 포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약간 해보려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머리 색깔이 좀 신기하죠? 뭔가 빛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고 네 머리 색깔이 신기하죠? 머리 살짝 잘랐어요 이거 역시 약간 좀 약간 티가 나구나 머리 자른 게 약간 조금 잘랐어요 허리 아파 여기 색깔이 너무 허리 아프네 부터 머리 아네 네 오늘 셀카 보내줘 제가 안 그래도 셀카를 좀 찍었죠? 잠시만요 미안해, 진짜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 얘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네, 재밌게 생각해 그래서 너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돼, 이렇게 좀... 이렇게 다... 한 번에 제가 해보는 거 같아요 뭐해? 멀쩍 죄송해요, 너무 약간 반가워요 네 멤버들은 몇 명은 씻고 있고 몇 명은 씻고 있고 나 씻는다 말하지 말라지 재민이 형이 방금 다 씻은 채로 네 천러는 지금 뭐 자고 있을걸요? 약간 쉬고 있을 거예요, 아마도 자고 있을걸요? 네, 아마도 저 완전 눈빵이에요, 돼요 지금 완전 혼자예요 완전 눈빵 좋잖아요 빛이 왜 깼어, 여기 여기 별로 빛이 안 센데 필터를 좀 껴볼까요? 왜 이렇게 빛이 그러지? 어휴 어? 뭐 하겠다 이러면 괜찮나요? 왜 이래 모르겠다 빛이 세지네요 사실 오늘 근데 잠깐 하려고 왔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하려 했었는데, 원래 10분 정도 하려 했었는데 아까도 진짜 한 10분 정도 하려 했었는데 10분도 못 하게 했잖아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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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오랜만에 있는데 우선 되게 근데 좀 색깔이 다르게 나오네 지금 약간 거의 여기가 비치는 게 약간 빨간색하고 여기가 진짜 어두운 빨간색 좀 나오는데 다르게 나오네 약간 약간 보라 같기도 하고 밥은 이제 먹으러 갑니다 머리 말리는... 머리 말리는 소리 들려요? 그래요? 저는 핸드폰은 좋네 은정마다 블레이싱 아줌마색 뭐야 아줌마색 그쵸 옛날에 저 아줌마, 아주머니 파마도 했잖아요 주인껌 때 이렇게 빛을 가리고 있어야 됐다니 제가 잠깐 벌스 잠깐 불렀는데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? 머리 색깔 바꿀 때 기분이 되게 약간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그래서 항상 제가 머리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오늘 저 약간 하이 텐션이에요 원래 더 하이 텐션이었는데 잠시만요 뭐 그 사람 방금 오 이거 참 좋다 원래 더 하이 텐션이었는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보이스 안 들려가지고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바닥이죠 사실 바닥이 아닌 걸 좋아하거든요 체리 체리 아니 진짜 좀 아쉽다 원래 더 색깔 예쁜데 약간 거기서는 좀 네 아쉽네요 이블 ASMR 오늘 월요일인데 막 어저께 보니까 버블도 보니까 중간고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는 잘 끝나...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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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오케이 슬얼이 뭐 취업은 잘 끝내셨는지 학생분들은 그래서 제민이 형이 왔군요 아 필터 그냥 끌까요? 한번 세 근데 지금 나 지금 방금 씻어봤는데 다 나오나요? 머리가 살짝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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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게 탈색머리입니다 여러분들 멋지죠 항상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돼요 메이크업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이 정도의 탈색머리가 이건 한 세, 네 번 하는 거죠 완전 여러분들 약간 맨날 이거 약간 베이스한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? 고데기 베이스 그거 있잖아 제 머리가 원래 이런데 이제 샵을 한 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되게 쫙쫙 펴져 있잖아요 요즘 저의 머리 상태에 이렇습니다 그냥 또 염색했잖아요 근데 약간 뭐라 되지? 약간 샴푸로 다시 염색했죠 여러분 그렇죠 샴푸 여러분들 이거 에센스 바란 거예요 여러분들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도 한 거예요 근데 한 이 정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렇다고요? 역시 사랑하면 닮는다는 뭐지? 시즈니 분도 약간 형의 머리 색깔 뭐라 하죠? 그걸 따라한다? 그... 뭐 그 단어가 있었는데 파란색? 그거를 해보신 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?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고통이 됐는지 여러분들 탈색이 아프죠? 지성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좋은 향기 나네요 다시 머리를 조금 더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다 안 말라서 지성이 얼굴 보여줘 지성이 얼굴 지금... 지금 진짜 근데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나가와야 되기 때문에 천러 보고 싶어요? 천러 바로 옆방이 있는데요 불러올까요? 깨워서 깨워서 불러줄 수 있긴 한데 이게 아디다... 아디어소의 약간 묘미 아닌가요? 아니, 묘미래 약간 약간 좀 답답해 죽겠다 아무튼 오늘 되게 오랜만에 염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지금... 아니어서, 밖이 아니라 아니어서 그리고 덥지는 않은데요 되게...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될 수도 있고 뭐... 뭐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에 또 보기를 안녕 안녕 약간 맛보기였어요, 오늘은 박토성 좋아요, 저는 괜찮아요 안녕 안녕 어쩌자 엑렉스 안녕